아, 왜요? 너였어? 네? 아니, 그 저... 동남이쪽 구역 말이야. 네 구역이었다고. 네가 뒤졌어. 기억 안 나? 아, 진짜예요? 그래, 내가 지금 확인했어. 야, 그나저나. 너 지금 뭐하고 있냐? 아, 진짜 연간 쓸 거야? 영원이랑 둘이 한잔하고 있어요. 연간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누군데? 아니, 무슨 일인데? 아니, 그만 가자. 가자. 아니, 형, 괜찮아? 자, 여기요. 내가... 내가 그 빈집을 뒤졌었다고? 아니, 형, 가만히 있어. 내가 도와줄게. 아니, 형. 아니, 내가 도와준다니까. 아니, 정신 좀 차려봐. 내가 도와줄게. 나도 도와줄게. 아, 영원아. 얘기 들었어. 그런데 울림의 빈주민들 어느 세월이 여기에 다 뒤져. 나랑 같이 해. 어? 내가 여기에 볼게. 어? 여기가 끝나지게 다음 구역으로 가볼게. 무슨 일이 있으면 손을 질러. 알겠지? 걱정하지, 원아. 오케이. 가봐, 형. 형! 일로와! 어? 아니, 뭐해! 빨리 와! 형, 타! 빨리! 차 다져줘, 얼른 타. 아, 괜찮아. 걸어가도 돼. 아니, 내가 괜히 수맘만 섞였어. 엄마, 타. 응. 형, 타. 형이 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지? 그럼 나도 형 얼마나 사랑하는데. 내가 지하동도 형 때문에 왔잖아. 나도 네가 지하동 왔을 때 정말 좋았어. 형. 응? 기억났지? 저기 누가 하면 되었어야 해? 기억하지 말지. 알람 Franz L up 제레, 레시픠, SesV